여기가 제로니모스 수도원이래. 이야... 뭐가 진짜 운장하네, 뭐가. 정말 멋있었어요, 저 수도원. 어머, 어머. 어젯밤에 도착해서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정말 우리 리스본이 있구나. 사실 어제는 그냥 동네에 온 줄 알았어. 진짜 처음 보는 광경이긴 하다. 왜냐하면 널찍하면서 약간 한산하잖아요. 프랑스나 이태리 가면 사람들이 많은데. 저희가 좀 이른 시간이라 그런데. 관광지입니까? 네, 저기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이기는 해요.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앉아서 책 보고 싶다. 그치, 그게 네 스타일이지. 하지만 나는 좀 바쁘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알지? 오늘 각오해. 지금 어디 가요, 언니? 여행자는 배가 든든해야 돼, 무조건. 금감산도 식후경. 그렇지. 그 오래된 말을 꺼낼 줄은 몰랐지만. 그래, 하여튼. 우리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야, 지금. 뭐 먹어요? 내가 포르투갈 가자 그랬을 때 내가 조사 좀 하라고 그랬죠? 하나도 안 했죠? 왜냐하면 먹을 건 언니가 언니를 전적으로 믿기죠. 그래도 포르투갈에서 제일 유명한 먹거리는 뭐다? 하나, 둘, 셋. 뭐예요? 에그타르트. 했네. 그리고 그거 먹으러 갈 거예요? 에그타르트.